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리모컨이 작동이 되다 안되다 하거나 힘을 주어 세게 눌러야 작동하는 정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이러한 정상이 있으실 경우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요. 다행히 구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오래된 모델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가끔 구입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버리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crawl은 안정돈입니다. 풍 여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설치로 가끔 구입이 가능합니다. establish만은 이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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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